락앤락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라면 전용 냄비! 라면 끓을 땐 스피드쿡! 락앤락 스피드쿡! 하나! 빨리 끓어 3분이면 OK! 열 전도율이 높아 3분이면 보글보글! 스피드쿡이 얼마나 빠른 반응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반 주물냄비, 스테인냄비와 끓는 시간을 비교해보았습니다. 열 전도율이 높아 다른 냄비보다 훨씬 빨리 끓는 놀라운 속도의 스피드쿡! 이젠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요리하세요! 락앤락 스피드쿡! 둘! 눈금선이 있어 쉬운 물조절! 물조절을 잘못해 너무 짜거나 너무 싱거우셨나요? 스피드쿡은 눈금선이 있어 물조절이 쉽고 간편합니다. 락앤락 스피드쿡! 셋! 뜨겁지 않은 손잡이! 실리콘 손잡이와 뚜껑으로 뜨겁지 않아 조리 후에도 바로잡아 식탁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락앤락 스피드쿡! 넷! 국물이 흐르지 않는 몸체 홈! 냄비에 홈이 있어 국물을 따를 때 냄비와 바닥에 흐르지 않고 깔끔하게 따를 수 있습니다. 락앤락 스피드쿡! 다섯! 접시처럼 쓸 수 있는 냄비 뚜껑! 따로 앞접시를 쓸 필요 없이 뚜껑을 뒤집어 간편하게 사용하세요. 냄비 뚜껑에 국물이 새지도 않아 더욱 편리합니다. 락앤락 스피드쿡! 여섯! 뚜껑에 젓가락을 꽂아놓는 센스! 뚜껑에 홈이 있어 젓가락을 꽂아놓는 아이디어까지! 이제 라면 먹을 땐 원스톱 스피드쿡! 다양한 사이즈의 스피드쿡 3종 세트! 더욱 빠르고 쫄깃한 면 요리! 이제 스피드쿡으로 즐기세요!